3-17페이지에 보면 배우자 공제가 있어요 의의를 보시면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건 수직적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 가는 건 같이 재산을 모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수평적 이전임을 감안하여 법정 상속분까지는 과세를 유보하고 잔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때 과세면 되겠다고 보는 거죠 적용요건은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한까지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분할을 해야 되는 거고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간이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상속세 신고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9개월입니다 9개월 그래서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한이 부가 결정 기한인 9개월까지 거기에 분할을 해야 되고 분할 협의에 따른 등기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의 범위 나와 있죠 법정 배우자의 한한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배우자가 상속을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일괄하에 5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지해줘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다 5억 원 공지하는 것을 세무액에서는 그런데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받은 금액을 공지해주되 한도가 있어요 법정 상속까지 30억 원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액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총상속 재산가액에서 출발을 해요 상속 재산가액은 상속 재산 옆에서 써볼까요 상속 재산에다가 추정 상속 재산도 더하고 의제 상속 재산도 더해요 추정 상속 재산도 더하고 의제 상속 재산도 더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등 불산입 재산을 빼는 거예요 채무 같은 것도 다 빼는 거예요 과세가액 공지에도 빼는 거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상속인 등이 아닌 수유자가 받는 재산 있죠 상속인들끼리 나눠 갖는 재산을 가지고 법정 상속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거기에 상속인의 사전 증여 재산을 다시 더합니다 거기에 법정 상속 지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특별 수익한 재산을 빼는데 과세 표준을 빼요 과세 표준 그래서 그걸 보면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의 과세 표준을 빼더라 그래서 사전 증여한 재산 자체를 빼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을 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상속 계실이 있어요 그리고 사전 증여한 게 있어요 배우자에게 한 것도 있고 자녀에게 한 것도 있어요 그게 1억이다 1억이다 배우자에게 한 게 10억이다 자녀에게 5억이다 그러면 배우자 공지할 때 이게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다 끌고 오는 거 끌고 오는 거고 상속 재산 끌고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합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상속인 외자에게 이 중간 거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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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법정 지분 지분을 곱하고 다시 빼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했던 거 있잖아요 10억 그래서 배우자는 6억을 공지하거든 6억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배우자 공지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 사례 한번 볼게요 사례 상속 재산으로 지금 토지, 상장 주식, 예금, 상가, 추정 상속 재산까지 다 있어요 사전 증여 재산까지 있습니다 지금 귀속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녀에게 2억 배우자, 배우자, 손자에게 있죠 손자 손자에게 3억 간 거는 배우자 상속 공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X가 되는 거고 추정 상속 재산 2억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 배우자 8억 받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배우자 상속 공제 그럼 실제 상속 받은 재산이 실제로 받은 거는 배우자가 18억을 받았죠 상장 주식과 예금을 합쳐서 18억에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게 18억이 있습니다 18억을 다 공제 받을 수 있느냐 한도를 두고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상속 재산이 토탈이 25억이 있어요 25억 지금 2억, 8억 하면 10억 거기에 예금 10억 하면 20억에 상가 3억에 추정 상속 재산까지 합쳐서 25억이 있어요 총 25억의 재산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손자에게 증여한 건 빼야 되겠죠 유증한 건 상속인 외의자 이건 상속인 외의자에게 유증한 건 빼고 그리고 다시 더합니다 사전 증여한 재산을 더해요 8억을 더합니다 요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다시 더해요 여기까지 그러면 30억이 되겠네 30억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자녀와 배우자 둘만 있는 거죠 곱하기 2.5분의 1.5 60%가 되는 거예요 60% 그러면 18억이 일단 들어왔어요 배우자 그런데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배우자가 8억 받았으니까 8억을 다 빼는 건 아니고 6억을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배우자 그러니까 2억을 빼겠죠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도는 16억이 배우자 공제 한도가 되는 거예요 한도 그래서 16억을 한도로 실제로는 18억 받았지만 16억이 한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물적 공제가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을 받으면 금융재산 공제를 해줘요 다만 이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이 돼요 순 순이라는 건 금융채무를 빼는 거예요 금융채무 그래서 모든 채무가 아니라 금융채무를 빼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채무를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을 다 빼고 1억까지는 2천만 원 빼준다고 보시면 돼요 순금융재산 1억에서 10억까지는 20% 10억 초과하면 2억 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는 안 해주냐면 금융재산 중에 주식은 원래 금융재산이니까 해주는데 최대주주 주식하고 차명주식은 해주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주식과 차명주식은 제외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요건 되게 중요한데 세무에게 나올 땐 그냥 요건 충족했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한도가 6억이고 이게 주택에 딸려있는 담보가 있으면 채무가 있으면 걔를 뺀 금액의 100%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속주택가액에서 상속계실 현재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100%를 공제해준다 공제 요건은 거주자가 사망하고 그 동거한 주택을 받아야 돼요 배우자가 만든 건 인정 안 하고 직계 비속이 받는 경우 인정하는데 요즘 며느리 사위가 받는 것도 해주겠다는 게 올해부터 개정된 거예요 자녀 말고 왜냐하면 꼬시려면 며느리 사위를 꼬셔야지 같이 사니까 며느리 사위로 지금 법을 개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인 경우 직계 비속 및 그의 배우자인 경우를 한정하고 있고 10년 이상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10년 이상 하고 있고 3번에 상속계실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였어야 되고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올해 개정세법 국회에서 숙제로 해서 몇 개 내라고 하는데 내가 옛날부터 생각한 게 이런 거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하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 무주택자 전세보증금도 상속공제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형평해 보면 주택 가진 사람은 상속에서 빼주는데 물론 보증금 있는 사람들은 상속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집 없고 부자인 사람들도 있잖아 무주택자한테 부자인 사람도 있거든 실제로 전세보증금 몇 십억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동거주택이 있으면 왜 안 빼줘 오히려 오히려 난 국회에 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애니웨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재손실공제라고 있죠 재손실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손실공제 해주는 거예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해가 나서 그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그 재산을 빼주는 걸 얘기해요 다만 보험에서 구상권이 발생해서 보험금 받으면 걔는 다시 차감하고 공제해준다는 뜻이고 가업상속공제에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경영한 기간에 따라서 차등하여 공제해주고 있고 200억에서 500억까지 한도를 차등공제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해야 돼요 가업을 그래서 이 가업이라는 게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피상속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고 그 가업상속 재산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가업과 회사가업이 있을 거예요 회사가업은 주식을 승계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 세무액에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영농상속공제라는 것도 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종합안도는 중요한 거죠 가업상속공제 종합안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합안도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런 거예요 상속 개시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속인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상속인 외자에게 뚝 띄어줘 뚝 띄어주는 것까지 우리가 상속공제 혜택을 줘야 되느냐 상속인들끼리 나눠 먹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뚝 띄어주고 얘 공제를 해줘 그러면 이게 누진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혜택을 주지 말자 상속인 외자에게 왜냐하면 뚝 띄어주는 것에서 공제를 해주면 이거 누진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 상속인 외자에게 또 하나는 사전증여 한 게 있어 사전증여 그럼 사전증여 한 것도 지금 뚝 떼어서 이걸 남아있는 재산을 뚝 떼어서 준 거잖아 얘도 얘에서 공제가 돼버리면 얘도 누진과세가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공제를 해주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상속공제 효과를 이렇게 뚝 떼어주는 것 떼어주는 애들에 대해서는 공제 효과를 주지 말자라는 게 공제의 한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유중재산 가입과 사전증여 재산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초과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산과세하는 본래 취지에도 어긋남으로 합산된 유중 등 재산 가입과 사전증여한 재산 가입을 과세 가입에서 차감하게 했다 그 결과 상속계실 현재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들끼리 가져가는 재산만 가지고 한도를 적용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과세 가입에서 출발해서 세 가지를 빼요 첫 번째는 유중 상속인 외의자에게 유중한 재산을 빼고 그러면 사람들이 법률적인 걸 가지고 회피할 수가 있는 거야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서 그다음 차순위 상속인이 가져가면 이건 포기했기 때문에 상속인 이 외의자가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특히 손자가 받아갈 때 아버지가 한 명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포기하고 손자가 받아가면 상속인이 받아갔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가 있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상속인이 가져가는 건 1번의 대체제인 거지 결국 1번의 동그라미 3번은 사전증여한 거 다만 사전증여한 경우는 상속 재산이 일괄공제를 어차피 5억 원은 되는 거니까 소액 상속인까지 이렇게 부정한 소액 상속인에게까지 이렇게 과다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3번은 5억 원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속세 과세 표준 및 과세 최저한이라고 돼 있죠 이거 한 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세율 및 할증과세 세율도 한 번 보시면 되는 거고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블라블라블라 있죠 30억 초가 50% 너무한 거라고 생각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세대 생명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한 번 내고 그다음 또 내려갈 때 또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번 생략하고 하면 손자한테 가면 그렇죠 그러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거지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면 할증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30%를 할증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이고 그 금액이 20억을 초과한다면 40%를 할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는 이제 세액공제가 있어요 징여세액공제 아까 얘기했었죠 누진과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누진세율에 대한 과세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중과세효과는 배제하겠다라는 거고요 세액공제액이 두 가지 공식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상속세라는 게 유산 납부는 유산취득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내는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 그럼 상속세 전체 세액에서 각자 내는 세금이 있으니까 사전 증여받은 것도 각자 사전 증여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상속인들이 사전 증여를 받았어 혹은 수유자가 사전 증여를 받은 게 있으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 사전 증여받은 증여세를 뺘게 되겠어요 그래서 각자 먼저 상속세를 계산하고 거기서 자기가 사전 증여받은 사전 증여받은 증여세액을 뺘는 거야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래서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각자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빼게 돼 있어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상속인이나 수유자 이외의 자가 사전 증여받았으면 그 증여세액은 전체 나머지 수중자나 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전체를 가지고 빼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편하게 실무할 때 쓰는 거고 외국 납부세 공제제도도 있어요 단기 재상속은 뭐냐면 10년 이내 상속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 3년 있다 돌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세 어머니가 한번 내고 또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이 일어나니까 우리 상속세를 좀 부담을 유연하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납세자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신고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산출세액에서 진수위의 세액 공제 감면 곱하기 3%예요 여기서 세액 공제는 증여세액 공제도 포함하는 거예요 3% 해주고 있더라 자 우리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문제 1번은 풀어봤고 2번부터 가볼게요 2번 상속세 과세가액 70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세무액의 702페이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번 계산해보래요 그럼 여기 이제 순서대로 보면 상속세산과액 그 다음에 의제 상속세산 주정że산 주정 상속세산 청상속세산 사전 증여 재산 비과세 과세 과액 불산입 채무 공과금 장래비 상속세 과세과액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가볼게요 김남산씨에야 6월 14일날 망했어요 사망 토지 A가 있네요 상속계시일 현재 시가 5억원 국내 소재고 주달린걸 보니까 19년 5월 1일 상속인 딸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증여계약에 따르면 사망 후 일결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되어있어요 사인 증여했죠 증여채무로 빼주진 않죠 그냥 상속재산으로 보는거죠 상속계시일 현재 시가로 가는거에요 그러면 5억원 그러면 5억원 다 들어오죠 상가건물 A 이것도 2억원이죠 2억 2억 시가 토지 B 토지 B 13억 8천 이것도 그대로 들어오죠 13억 8천 이렇게 들어오네요 국외 소재라도 거주자잖아요 들어오는거죠 2번 21년 10월 5일 자 1년이내죠 망하기 1년이내 상가건물 B를 처분하고 3억원을 수령했대요 그냥 신사임당으로 받은거에요 이 중 8천은 용도 불명금액이에요 불명 그럼 추정상속재산이 있는거죠 8천이 용도 불명이고 3억원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주는거죠 그러면 2천만원 되겠네요 2천만원 2천만원이 추정상속재산이 들어왔어요 자 세번째 김남산씨가 22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해서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합계가 660만원이고 납세의무가 승계된대요 그럼 공가금에 660만원 들어오는거에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비용이 2,500이구요 봉환시설에 소요된 비용이 800이래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1,700이란 얘기잖아요 그래도 천만원만 되는거고 봉환시설도 500이니까 장례비용은 1,500 되는거죠 다섯번째 14년 그렇지만 10년 이내죠 상속인인 아들에게 증여한거래요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거고 증여 당시 가액으로 가는거죠 사전 증여 재산 가액 여기 5천만원 있는거죠 5천만원 그리고 가족관계는 상속인이 아들딸인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한 10억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있지만 과세 가액이니까 여기까지 가는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상속 재산 가액은 이거 다 합치면 20억 8천만원 20억 8천만원 의제 없고 여기 들어오고 사전 증여 재산 공과금 장례비는 2,160만원 이렇게 빠지겠네요 그러면 1,28.4 이렇게 되겠네요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상속세 과세 가액 3월 1일 사망을 했어요 자 갑의 상속 재산부터 쭉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배가 고프죠 주택 있어요 주택 주택 있으면 동거주택 있으면 동거주택이라고 주어졌어요 혼자서 동거주택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자 주택 10억 상속 재산 10억 비상장 법인이 있어요 중소기업 주식이고 여러분 중소기업 주식은 나중에 할증과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과세 하지 않아요 참고하시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원래 할증과세 하는데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지 않아요 5억원이 있대요 주식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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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예금 공공단체에 사인 증여했다고 되어있죠 공공단체에 사인 증여한 것은 비과세 되는 거예요 비과세 이해하셨죠 공공단체는 공익법인은 과세가액 불산입이지만 공공단체는 다는 거예요 비과세 그러면 얘는 금융기관 예금은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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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들어오는 거예요 비과세 갑의 사망으로 인해 갑의 상속인들이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거래요 생명보험금이 있어요 그래서 2억원을 받았는데 보험계약자는 상속인이었대요 근데 절반은 갑이 실제로 납부했대요 그러면 50%는 의제상속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원은 의제상속 재산이 돼요 보험금 1억 보험금 퇴직금 1억 5천이 있는데 퇴직소득세 3천 포함이래요 그러면 이걸 1억 2천으로 처음부터 적으셔도 돼요 의제상속 재산 아니면 1억 5천 적고 채무로 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1억 2천 적을게요 퇴직금 의제상속 재산 1억 2천 이렇게 됐어요 갑의 상속 개시 전 처분 및 인출한 내역이 있대요 유가증권이 있어요 3억원 1년 이내죠 왜냐면 22년 3월 1일이니까 21년 3월 1일 이후죠 용도 확인액이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유가증권만 놓고 보면 용도 미입증이 5천이고 3억원에 20%니까 얘는 용도 문제 없어요 과세가 안 되는 건데 유가증권과 예금은 한 통석이잖아요 두 개를 합쳐보면 6억이잖아요 6억 그래서 6억이 되고 6억인데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이 3억 5천이니까 미확인되는 금액이 2억 5천이고 둘 중 적은 금액이잖아요 6억의 20%와 2억원 그러니까 1억 2천을 빼면 1억 3천이 추정상속 재산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이 있네요 땅 그러면 20년 3월 1일을 이으니까 2년 이내죠 그리고 5억원 이상에 딱 걸리는 거죠 그리고 2억원이 용도 불분명이 되고 용도 불분명이 2억원이고 둘 중 적은 거죠 5억원에 20%와 2억원 1억 빼니까 1억원이죠 추정상속 재산은 2억 3천이 되네요 2억 3천이 추정상속 재산 오케이 4번째를 보니까 상속 개시 전 증여 현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전 증여와 관련된 거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게 있어요 10년 이내 것만 합산하게 돼 있죠 증여 당시에 가액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 재산 1억원 손자에게 증여한 게 있어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5년 이내 사전 증여한 것만 합산하죠 그런데 망한 날이 22년 3월 1일이니까 17년 3월 1일 이후에 사전 증여한 것만 더하게 돼 있는데 14년이니까 합산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은 1억 원만 가산합니다 다섯 번째 금융기관의 채무는 1억 원이래요 채무 공과금 장례비에 1억 들어옵니다 1억 장례 직접 소요된 비용은 900 그런데 납고시설 사용비가 600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천만 원이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죠 나머지 금액이 300일 텐데 최소 500은 되고 얘는 500 한도니까 상속인으로는 블라블라블라 어차피 우리는 과세 가액까지만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총 상속 재산 가액은 15억 5천 의제 상속 재산은 2억 2천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 2억 3천에 사전 증여 1억 비과세 5천 여기 채무 공과금 1억 1천 빼면 되겠죠 5천 빼고 상속세 과세 가액은 19억 4천까지 나옵니다 일괄 공제로 10억 받을 수 있겠죠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회계사 12년 거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5월 15일 날 사망을 했어요 예금 5억이래요 예금 5억 이게 상속세 과세 표준까지 지금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공제 쪽이 어려운 거예요 공제 쪽이 왜냐하면 예금은 금융재산 공제가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금융재산 이렇게 써놔야 돼요 금융재산 퇴직금 1억 5천이에요 상속재산가액에 일단 포함되죠 그래서 퇴직금 1억 5천 의제 상속재산 그런데 답안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재산가액 꼭 계산하시면 돼요 자 1억 5천 됐고 그 다음에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 대박의 보통 주 4만 주가 있대요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비상장 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산가치의 40%를 가중평균하고 한 주당 손익가치 1주당 손익가치 6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주당 지금 얼마냐면 순손익가치가 3만 원이래요 그래서 3만 원에 60% 한 주당 자산가치가 2만 원이래요 2만 원에 40% 그럼 1만 8천 원에 8천 원 그러면 2만 6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만 6천 원짜리 주식인데 그게 총 4만 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최대 주주라도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만 주 곱하기 2만 6천 원 하면 10억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10억 4천만 원이 총 상속재산가액의 가산이 되고 그리고 요게 지금 4만 주고 총 발행 주식수가 5만 주니까 최대 주주가 되겠죠 최대 주주는 금융재산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예금만 지금 금융재산 공제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허무엘시에 은행차익금 3억 5천 원이 있대요 그리고 21년 10월 5일이니까 1년 이내 차입한 것이죠 이 중 2억 5천 원은 용도가 불분명하대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2억 5천 원이 용도가 불분명하니까 2억 5천 원이 추정상속재산에 들어오는데 3억 5천 원의 20%죠 그리고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빼준다고요 3억 5천 원의 20%면 7천만 원인가요? 7천 원을 빼면 1억 8천 원이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거죠 추정상속재산가액에는 1억 8천 원이 들어오지만 채무로는 3억 5천 원이 빠지는 거예요 채무로는 3억 5천 원이 동시에 빠진다 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금융채무 3억 5천 원이 동시에 빠진다 추정상속재산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장례비용은 300만 원이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500만 원은 최소한 인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동거가족은 부인 아들 상속분할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자 상속재산가액부터 가보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 지금 다 들어왔나? 퇴직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10억 15억 4천이죠 여기가 1억 5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맨 처음 라인에는 16억 9천을 쓰면 되겠죠 이 두 개 합친 거 맨 처음 라인에는 16억 9천을 쓰시면 되고 추정상속재산에는 1억 8천을 쓰시면 되고 과세가액 공제액이 있겠죠 과세가액 공제액은 이 두 개 합친 거를 쓰시면 돼요 이 두 개 합친 게 3억 5천 5백을 쓰시면 돼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이 두 개 합치고 얘를 빼면 그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고 이게 15억 1천 5백이 돼요 인적 공제는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최대 5억 원 5억 원 합쳐서 금융재산 공제가 있겠죠 금융재산 공제는 순금융재산에서 출발해요 예금이 5억 원 있었고 금융 채무가 3억 5천이 있어요 그러면 5억 빼기 3억 5천이 순금융재산이 돼요 순금융재산이 1억 원 언델일 때는 2천만 원이고 1억 원 이상이면 거기에 20%가 되는 거예요 순금융재산이 1억 원 이상이니까 1억 5천의 20%인 3천만 원이 금융재산 공제로 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회계사의 20년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6점, 7점 정도 되는 거예요 상속 증여세가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중에 문제는 하나인데 물음이 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22년 6월 6일 날 사망한 가베 상속세 관련 자료에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상속재산 현황이 다음 것 같아요 주택 3억 동거주택 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대요 일단 상속재산가에게 3억이 들어오고 동거주택 공제를 받겠죠 그러면 거기 상속공제에 동거주택 공제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생명보험금이 있대요 6억 원인데 총 납입 보험료가 1억 2천인데 그중 망인인 피상속인이 8천만 원을 넣었대요 그러면 총 3분의 2를 넣은 거죠 4억 원이 의제상속재산이 들어오는 거죠 3분의 2니까 예금 8억 원 있죠 얘는 금융재산 공제가 되죠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보험도 금융기관에서 받는 거잖아요 금융재산 공제, 보험, 예금 둘 다 금융재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금융재산 공제 그리고 지금 예금 있었어요? 예금 8억 예금 8억도 금융재산 공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일단 상속재산가에 쪽에 들어올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갑이 사망 전 처분한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금 토지와 건보는 같은 부동산 그룹이죠? 묶어야 되겠죠 자 처분 금액이 토지가 지금 22년 6월 6일 날 사망했으니까 1년 이내죠 6월 5일이니까 2억 5천이고 용도 입증 금액이 2억 천이니까 4천만 원이 미입증 금액인데 2억 5천의 20%면 5천만 원이니까 미달하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두 개 합친 거, 토지 건물 합치면 7억이잖아요 7억? 그럼 첫 번째 여기가 7억인데 7억에서 빼야 되겠죠 지금 용도를 입증한 금액이 4억 6천이잖아요 그럼 요게 용도 미입증 금액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뺍니다 둘 중 적은 거 7억 원의 20%와 2억 원을 빼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요게 1억 4천이 되고 요게 2억 4천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1억 원이 여기서 일단 추정 상속 재산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주식도 있네요 주식도 1년 이내가 됐죠 지금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3억 원과 용도 입증 금액이 6천이니까 2억 4천이 용도 미입증 금액이고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을 빼면 요금액이 1억 8천이 되잖아요 1억 8천 그러면 추정 상속 재산이 2억 8천이 된다고요 추정 상속 재산 2억 8천 왔고 상속 개시 전 증여 재산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건 사전 증여 재산이니까 우선 문제 총 상속 재산을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요기까지 우선 먼저 계산해 보면 요게 11억 11억 요기가 4억 15억 17억 8천이 총 상속 재산이 됐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합산 과세 되는 증여 재산이 3번 라인의 사전 증여 재산이 되겠죠 아들한테 2011년 11월 1일 날 증여했어요 10년 이내 재산이 아니죠 X가 되고 딸은 15년이죠 상속 이내에 지금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 10년 이내께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증여일 현재 7천만 원이 사전 증여 재산이 되고 친구죠 친구 친구한테 3천만 원짜리 줬죠 증여일 현재 상속인 이외의 자지만 5년 이내니까 요거 들어오죠 그러면 사전 증여 재산 두 개 합치면 1억 원이 들어오겠죠 1억 원 상속 개실 현재 가배 공과금과 채무는 없습니다 장례 비용 1200만 원 봉환시설 외라고 되어 있고 봉환시설 비용은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례 비용으로는 15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만 원과 500만 원 1500만 원 요게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가액 공제액으로는 채무 등은 없으니까 이번 라인엔 1500만 원 그리고 합산 과세에 되는 증여 재산가액 1억 원 상속세 과세 가액은 18억 6천 5백 되겠죠 요거 더하고 요거 빼니까 상속 공제액을 넣으면 돼요 상속 공제 상속 공제 보겠습니다 상속 공제액 첫 번째는 일단 인적 공제를 보면 10억 원이 되겠죠 10억 원 두 번째 동거주택이 있겠죠 아까 동거주택 공제는 지금 3억 원인데 거기에 딸려있는 채무가 있어야지 걔를 빼는 거죠 금융채무라고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동거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무만 빼는 거예요 동거주택은 3억 원 다 공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금융 재산 공제가 있어요 자 금융재산을 보면 지금 금융재산이 요 두 개였다고 12억이었죠 거기에 금융채무가 있어야 되는데 금융채무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럼 10억 원에 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10억 원 넘으면 그래서 2억 원 그럼 토탈 15억 원을 공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종합한도를 다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한도를 본다면 지금 과세가액 18억 6천 5백에서 혹시 지금 사전 증여나 빼는 거죠 사전 증여 재산은 1억 원을 빼면 되는 거죠 이건 세 번째 있는 거고 상속인 외회자에게 증여한 것이나 혹은 또 뭐가 있는지 포기한 게 있는지 보면 되는데 그런 건 없죠 따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뺄 거 없습니다 그러면 공제 한도 내에서 빠지는 거니까 15억 원이 상속 공제액으로 빠지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오늘 진도는 충분히 끝나겠네요 stabilization 점 178 mult darf 후 오 오 오 오